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BS를 포함한 강원도 내 주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도 주요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선거법상 여론조사 관련 고지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인용과 분석은 KBS 춘천 방송 총국을 포함한 강원도 5개 언론사가 K-STAT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8곳의 여론조사 8건으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리고 KBS 춘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선거구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선거구를 나철성 소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시죠. 현인상 춘천 갑선거구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춘천 갑선거구는 강원 정치의 1번지다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매우 눈에 띄었던 점들은 허영 후보와 김해란 국민의힘 후보가 함께 맞붙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불과 5%밖에 차이나지 않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험을 벌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허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현재 현역 의원이고 또 인지도가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란 후보가 당 내에서 현역 의원을 누르면서 당선이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상승세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두 후보 간에 있어서의 경합 정도가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그러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춘천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와 전성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18%가량의 차이로 한기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봤을 때 특히 춘천 을선거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춘천 강북 지역 일대에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또 추후에 정권 심판론의 파고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릉시 선거구에 법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셨던 신변분 변호사께서 분석을 해 주시죠. 강릉 선거구는 김중란 후보가 35%대 그리고 권성동 후보가 44% 초반대에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도 세대 간 투표 성향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부분입니다. 30대, 40대, 50대 투표 유권자층에서는 김중란 후보를 상당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60대, 70대 이상 유권자층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거일날 어느 유권자층을, 어느 세대의 유권자층이 투표장에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18세 이상 20대 유권자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거의 과반수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답변도 상당수준 높았습니다. 그리고 투표 참여 의향은 상당히 다른 세대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 20대 유권자층을 투표장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쪽이 투표 결과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강릉선거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긍정평가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정권 안정론을 지지하는 세력도 상당히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권성동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서 김중란 후보는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 낮은, 현재 낮은 민주당 지지를 어떤 식으로 당에 대한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지 이 부분이 큰 숙제로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춘천, 강릉은 모두 현역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주 갑을 선거구를 소장님께서 좀 분석을 또 해주시죠.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주 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 도시가 유치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창무 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났는데요. 불과 3%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이라고 한다면 1.5밖에 되지 않는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붙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창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주 전임 시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지도가 높고 이 박정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얼굴이다라고 할 정도로의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진검 승부가 붙은 데다가 거기에 3%밖에 차이가 났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조직력과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뒷받길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선거구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주 을 같은 경우에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주 을 같은 경우는 현재 재선 의원인 손기훈 후보가 상당히 압수껄로 나왔고 또 국민의힘으로 나왔던 김한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혜라고 할 정도로 기재부 차관을 했지만 시민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7.6%,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 김한수 후보에 있어서의 약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번 선거에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원주 선거판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매우 특징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만 보면 원주가 제일 재밌어 보이네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8, 9%는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군 단위가 묶여 있는 선거구입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그리고 속초 인재 고성 양양. 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를 신재범 변호사님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세 선거구 모두 오차범위 내 밖에는 어떤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인 판세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부정 평가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여당 측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후보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12개 군 지역인데, 시군 지역인데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라든가 홍성 행성 영월 평창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긍정평가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정권 안정론, 여당을 지지해야 되겠다는 층도 과반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역 의원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2위 후보와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속초 인재 고성 양양인데요. 속초 인재 고성 양양 같은 경우에는 국정평가에 대한 부정평가가 과반수를 넘습니다. 반면에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층은 또 과반을 넘습니다. 상대적인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양당의 후보자들이 과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앞으로 캠페인을 벌려갈지, 이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동네가 또 시끌시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유권자분들께서 어떤 점들을 이 선거운동 기간에 유념이 봐야 되는지를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우리 도내 안에서도 정권 심판론에 대한 파고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투표율의 영향이 미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권 심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쳐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춘천과 원주에서는 현재 여당 후보들이 경합지역이지만 상당히 많이 불안한 상황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함수로 봤을 때 정권 심판론이 일정도 더 가라앉고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 여당은 강화되고 야당은 수세에 몰리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에 관심을 놓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봤지만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변수가 많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설화 그리고 또 지난 자신들의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끄집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보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심정원 변호사님께서도 유권자들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 정치권은 사실 상대방의 이해와 어떤 가치를 상당히 부정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싫어서 상대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야당 대표가 싫어서 상대방을 뽑는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후보자가 보이는 지역 현안이라든가 어떤 국정 철학 이런 데 대한 인식과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꼼꼼히 살펴보면 그걸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투표에 임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선거 결과를 보면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위해서 유권자들께서도 더 신중히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